오 되겠는데 그 자가 와아하하 오! 오호호호! 좋아 자 어우 윗게 맞고 오진 뿅! 진짜 두판 합계 25개 3만원 어때요? 방향으로 합계 25개? 어 뭐야 콜 콜 콜 합계가 25개니까 어 절반 나눠봐봐 그러면 열 이렇게 합판은 열 두개에서 열 세개 어 열 두개에서 열 세개 따야 되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깐지님 미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두판에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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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범만 이기면 돼요 게임 저도 볼게 리범만 이기면 돼요 왜 리범만 이기면 돼요 아우 어디 갔어야지 연장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여줘야지 암이야 아아 나 이거 진짜 까비 상대 포관님이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세요. 네. 연장이라도 한 번 강조. 이겨도 슬프겠는데요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9개 따야 됩니다. 아우, 집 좋네. 아, 미치겠네. 아, 못한다. 염지겨라, 아미! 아, 뭐하냐! 아, 미치겠네. 자, 2대0. 틀린다? 어, 스윙이야. 어, 그냥 들어갔어. 나이스, 또 왔는데 3대2. 나이스, 또 왔는데 3대2. 아아, 아아. 왜 이렇게 해보시구나. 자, 이제 하나. 30초만에 하나. 연장하면 되지, 연장. 헌드가. 어, 이게 들어가? 3대5. 먹을 거야! 들어갔어. 나이스. 2개. 이거 갈 길이 멀다. 아아, 갈 길이 멀어. 선판에서 많이 땄어야 되는데. 갈 길이 멀어, 갈 길이. 오케이. 아아, 이게 휴츠고 휴츠네. 3개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이게 또 들어가네. 진짜. 개쩐다. 자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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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그치. 자, 4개. 아아, 씨. 한번 걸걸. 박스. 오시고, 오케이. 가자, 가자. 아, 들어가네. 들어가도 기분이 안 좋아, 씨. 아우, 봤는데. 아, 가비. 가비. 자, 11대10입니다. 투엔드 한번 가자. 지금 투엔드가 문제가 아닌데. 아니, 오랜 탓. 아, 이거 안 돼. 아, 이렇게. 테일즈를 안 맞춰야 되나? 오케, 맞다. 아, 빨랐다, 씨. 신발하니까. 아우 쳤어! 저거 아우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우! 아! 이게 들어가냐! 아우! 안 좋아지는구만! 진짜! 점샷이라고? 요요! 디펜! 디펜! 아 근데 그거 이제 3점수 점프샷이라고 부던데요. 사운드가 개파이네. 아! 아 뭐 상대 저렇게 잘 들어가 다? 저희는 안들어가게 쏘는거고 괜찮아요 연장하면 돼 연장 연장하면 승산이 있어 슬림! 아이고! 망했다! 됐다! 됐다! 아! 탱탱탱! 아! 들어가네! 그러게 요즘 슈가도 너무 잘 들어가 우리편도 잘 들어가고 상대편도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. 오케이! 오케이! 나이스! 자 8개! 열한개 남았나요? 열한개 남았나요? 됐어! 됐어! 와! 와! 진짜 잘 들어가고 와! 미친! 나이스! 와! 진짜! 장난없다! 장난없다! 자 동점 동점! 네 리오님 반갑습니다! 자 리바운드 열한개 남았습니다! 네 리오님 반갑습니다! 분명히 이제 3점 쏠거야 여기서 3점 삑나고 리바 잡고 이리 삑나고 리바 잡고 하하핳 팅팅팅팅팅 아아! 이거 또 들어가네 자 26 26 잡고 다운타운 옥샤! 됐고 하하핳 하하핳 진짜 아이고 이거 들어갔다 됐고 좋아 자 얼마 안 넘어졌어! 잠깐만! 팔리지마 엄마! 팔리지마! 아아! 한 번 더! 아아! 나 이거 연장 가야되는데 연장 가야되 연장 가야되 이거 연장 설계가 연장 설계가 7대 남은거 아니야? 오케이 오케이 거의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오케이 거의 다 남았어 잠깐만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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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아아! 잠깐만 연장 가 연장 가 연장 가 연장 아아! 됐어 됐어 잠깐만 몇개 남았어 지금 16개 16개 잡았으니까 19개 잡아야 돼 3개? 열.. 15개 잡았어 15개 지금 아 그래요? 아미 형이 하나 잡았구나 오 되겠는데 이거 잠깐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하하핳 와하하하핳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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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못 잡네 하하핳 하하핳 야아 야 이거 완전 잘하깨나 잘하깨네 하하핳 하하핳 어 잡았다 하하핳 끝났어 끝났어 하하핳 야 미션 성공했다 하하핳 하하핳 자 이제 이기자 자! 이깁시다 이깁시다! 미션 성공! 일단 성공했구요 3점? 오! 들어갔다! 아이고 안 돼 어떻게 잡았어? 자 깡찌님 성공했습니다 리버운드 21개? 와 리버운드 21개 했어 와아 원퀘의 성공이라니 아 감사합니다 3만 아 감사하네요